뿜뿜 뿜뿜 날닥 끝까지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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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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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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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들어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떨리는데 또 이게 1분으로도 나가고 또 랜씨가 오늘 MC 처음하는 방송이라서 너무너무 더 떨리고 뜻깊은 것 같아서 저희 무대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 이어서는 언제나 기쁜 기운을 주는 수련들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다 찾으세요 안녕 넌 때문에 공동해진 어 난 난 어떡하냐 눈 맞춰주는 춤 천천히 밝혀 밝혀져 너 공찬 말아 뿜뿜 뿜뿜 니 말 말 말 말 슈틀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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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오늘 춰서 추어탕 먹으러 간대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쟁이 싫어 대박 여러분 혜빈언니 믿지 마세요 이게 23살입니다 23살 그럼 혜빈이 가사 23살 나 2살 도아녔 diez 피iktor 여수스 균제 5 tus 뿜뿜 부위 가사 뿜뿜 내게 줄게 전 5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